우리의 모든 함성을 열정을 다 같이 다 같이 가자 최강두산 우리들의 모든 함성을 우리들의 모든 열정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같이 가자 최강두산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5번 타자 6번 타자 7번 타자 8번 타자 9번 타자 선발 초승 그리고 우리야 우리들의 모든 한 손을 우리들의 모든 역할을 우리들의 모든 말을 자 오늘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우리 두사무스 팬 여러분의 힘찬 함성 오전입니다 전체 수건 머리로 자 요한은 최강 우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수건 머리로 지금부터 태국이 파! 태국이 파! 다시 한번 태국이 파! 태국이 파! 태국이 파! 연승입니다! 연승입니다! 여기 손 한번 들어갔습니다 태국이 파! 태국이 파! 시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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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식시장 엠소팟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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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